와 전혀 상륙할 수 없는 진짜 와 대박이네 뷰는 완전 동남아 뷰 저도 처음 알았어요 진짜 와 포항에 숨겨진 휴대폰 포토그래퍼 328월 실렌즈 전시 기아 자동차와 코비가의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그 두 번째 바로 스티거입니다 와 여기 왔는데 저 포항에서 이런 것을 처음 보거든요 여기는 어디에요?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는 흥애의 논입니다 흥애의 평야라고 여기가 유명한데 사람들이 몰라요 가을 되면 하늘고 바람고 좋은데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해가 비치면 이게 황금색 다 바뀌어 가고 가을의 정취를 심고 느끼시는 와 이 빨간색 차랑 딱 어울리는 아니 진짜로 지금 딱 가을 황금 여부로 쓸 때 드라이브 하러 오면 기가 막힌 곳이겠네요 나는 포항 드라이브하면 아침에 산책경 여기다 찾아 놓고 걸어서 잠깐 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평야가 포항에 있다는 것을 저는 진짜 처음 알았어요 포항이라고 생각했을 때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색다른 뷰인 것 같아요 그럼 또 이제 포항의 색다른 뷰 포항의 드라이브 코스 한번 보러 또 가시죠 가자 고 여긴 어디에요 도대체 여기는 해파랑길 해파랑길이요? 지자체에서 요즘에 길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여기는 해안 물레길 중에 하나인 해파랑길이라고 위치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흥해읍 용환해수욕장 용환해수욕장 아니 진짜 포항에 이런 길이 있다는 거 저도 처음 알았어요 진짜 와 대박이네 특히 저기 있는 뷰는 완전 동남아 뷰 앉아서 즐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도 진짜 없고 특히 여기가 파란 쨍한 하늘이라면 정말 아름다울 곳일 것 같아요 와 이런 곳이 있다니 거주민의 역시 픽은 남다르다는 걸 깨닫습니다 와 대박이다 우리가 저기서 조금 아는데 여기도 굉장하네요 여긴 어디에요? 여기는 국내 3대 서핑지 포항 신항만 신항만 옆에 있는 여기가 아까 용환 가니해수욕장 아까 가니를 뺐네 여기는 차 바로 바닷가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여기는 그리고 아침에 일출을 찍었는데 일출을 차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나는 홈이고 별로 추천 안하는 거 아 그래요? 여기서는 뭐 편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굳이 남들이 간다고 가는 그런 장소 말고 오늘 내가 보여주는 거는 동네인데 숨겨진 데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아까 저기 해파랑길이랑 여기 신항만 등항해서 코스까지 해서 딱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주변에 먹을 것들도 많아서 와서 즐기고 먹고 가면 좋은 코스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오늘 즐기고 가도록 이번에는 포항에 숨겨진 포토스팟을 찾아왔는데요 여기 어디에요 여기는? 여기는 청진리 라는 곳인데요 걸어오기도 쉽고 하루 오기 쉬운 여기는 어디 가도 좋은 스팟입니다 네비에 뭐로 치고 와야 돼요? 여기는 청진항이라고 치시면 보시다시피 광활한 바다 풍경을 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갔던 데도 거기 해오름 전망대 였나요? 네 해오름 전망대 라고 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전망대인데 아주 거기도 풍경이 사진찍기가 좋네요 맞아요 그 물이 진짜 밑에 깨끗하니까 불맛이 확실히 나더라고요 정말 이 동해에서만 볼 수 있는 깨끗한 물 물 색깔이 지금 아주 이제 보이고 있죠 사람들이 여기도 확실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많이 모를 수밖에 없죠 지금 지자체에서 이 길을 해안가 길을 지금 상당히 잘 정비를 해 놓고 만들고 있는데 구석구석 볼 수 있는 예전에는 차로 오기 힘들었던 곳이 지금은 이런 데크도 만들어 놓고 약간의 이제 걸어서 다니시는 배낭 걸어서 투어 하시는 분들도 갈 수 있게 이렇게 길들을 만들어 놨고요 여기 길 이름이 북해파랑길이라는 길이에요 포항 오면 북해파랑길 한번 드라이브나 걸으면서 즐기면 진짜 좋겠네요 그렇죠 이런 풍경에 커피 한 잔 드시거나 음료수 한 잔 드시면 그냥 스트레스가 싹 풀리죠 이제 마지막 포토스팟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지막은 이제 비밀 고우 여기 어디에요? 여기는 이가리 이라는 동네에 닷전망대 라고 해요 이가리 닷전망대 아니 저는 여기는 SNS 에서 볼 정도로 약간 핫플레이스 인데 확실히 와 사람도 꽤 있고 전망이 볼만 합니다 여기는 그쵸 여기 위에 이제 저 빨간 저 포인트 하늘을 위에서 보면 저게 닷 모양으로 생겨 있어요 그래서 이가리 마을 이름 이가리 닷 전망대입니다 근데 저 전망대가 어딜 향해 있는지 아시나요? 어디요? 동해? 미국? 아 동해? 당해? 미국 미국 아메리카? 독도를 향해 있어요 아 진짜요? 독도를 향해 있는 유일한 전망대 독도가 보이나요? 착한 사람은 보입니다 안보여? 안 보이는데 그래? 아 어쨌든 독도가 보인다 이건 진짜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됐네요 어쨌든 여기 전망대까지 와서 보고 가면 정말 이 포토스팟을 포항에 숨겨진 데와 핫플레이스 포토스팟을 다 보고 가는데요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했잖아요 숨겨진 드라이브 코스 포토스팟 오늘 포항을 진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어떠셨어요? 이 스팅어라는 차를 타면서 맨날 가는 곳을 드라이브를 하니까 뭔가 좀 기분이 색달랐고 또 이런 거를 다른 분들도 좀 공유를 해드려서 좋은 거 많이 보시고 그러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좋았습니다 기아노동차와 코비가의 두번째 프로젝트 스팅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